왜 내 맘에 드는 남자들은 다 결혼을 했을까? 다 주무셨어요? 네 아니, 자는 척하다가 진짜로 잠들어버렸네요 좋은 현상이에요 암튼 많이 주무시는 게 좋아요 뭐, 와이프하고 장인어른께서는 그때 바로 가신 거죠? 네 그분이 실수하신 거예요? 네 근데 미인이시네요 와이프를 보니까 난 명함도 못 내밀겠던데요? 자신이 미인이라는 건 안다는 듯? 화장실 가시게요? 너무 과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직업이에요 그렇군요 세수하실 건 아니죠? 아직 세수하시는 건 곤란해요 네, 알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